ㅠㅠ 진짜 맛있다! 맥주dam일새로 샀어요 샅이 잘 먹어요 샅이 잘 먹었어요 크림 빵과 냉장고에서 먹어요 내가 이따가 오후에 먹으려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먹으려고요. 스폰까지 들어있네. 스폰까지 들어있는 중 와 엄청 꾸덕해. 너무 꾸덕해. 너무 꾸덕해. 이렇게 오늘 까먹는 다음 그리고 오리맥이 터 비비에 오기 다인들이 오늘 모짜렐라 딸기랑 야채거리도 샀고 단박살 올리브일도 샀어요 친구들 한번 올 때마다 잠을 보내 집게도 그땐 안들어있었는데 집게도 그땐 안들어있었는데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여기 너무 좁아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서 해야해 어디서 해야해 집게도 그땐 뭐 만드는거죠? 간바스요 혹시 이 빵이 빵? 그 간바스에 찍어먹을 빵 마늘을 준비해주고 새우는 해동하고 있어요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집게도 그땐 야 비영상 찍어 와아 다영아 말해도 돼 우와 손목 순액 와아 와 아 개 웃겨 짠! 딸기 리스 샐러드 완성했어요. 진짜 맛있겠는데?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세 조합 쳤다. 인스타 좀 올려야겠다. 이번에는 이우빈 선수와 최민정 선수의 손을 잡고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세기 축하합니다. 우와 예쁘다. 아 진짜. 발이 걸레적거려. 뭔데? 잘라붓게. 뭐? 뭔데? 이거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돌멩이가? 돌멩이 아니야? 이성? 왜? 집들이 선물이야 아 영구 어쩔거야 자기가 믿으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아 웃겨 별거는 아닙니다 뭔데? 이거 어떻게 열어 미는거 아닐까? 아니 여기 여는거 이렇게 이렇게? 별것은 아니여요 뭐야?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뭐 이런걸 이런걸 다? 빈손으로 오지 이렇게 고마워 아 아니 우리의 반련지 아니 너무 웃겨 아니 껌내면서 뭔 줄 알았어? 나는 무슨 너네 그냥 짐같은거 가방에 넣은건줄 알아 아니 왜 돌멩이같은게 이런거 있어 아니 왜? 아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사는 시원하게 가고 싶다는 점이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집사는 중에서 투명한 거 너무 많아서 오는 중에서 일찍을 쪼고 있는 중 제은아 제은아 그 날에 대해 배가 너무 좁아 다리가 너무 좁아 맛있어 공유 오래된 고추가루 일단 런쥬이 선수는 3번째 자리 3번 포지션이고 신문 컨수는 5번째 자리입니다. 왜 탄선이야 거지? 스타드 등 이후에 어떤 모습을 중국 선수 경영이 보여주게 될지도 상당히 불쌍해요. 역시 노릇안까지 지금 장착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일단 한대한 선수가 1번으로 돌아와더라도 이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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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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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제대로 챙겨먹어 재료도 많이 넣으시고 제대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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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미 다 됐어요 와 진짜 대박 4등이 왔는데 최고 와 대박 대박 롤몬드가 불러서 맛있을까요? 맛있게 잘 먹자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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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눈 오는 거 보여요? 너무 먼지처럼 와서 안 보이는데 보이죠 어서오세요 여자친구 이게 안 튀기는 거 같아요 응 아 예 너무 아 비밀에 넣어주세요 너무 휑한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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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만으로 시키는 지금 태극기에서 가는 길이에요 아 너무 잡혔어 아니 이번주 갑자기 출발자고 아우 땡이야 피스장 가려고요 아 오랜만에 운동하는거 같네 다녀오겠습니다 야채볶음을 해먹을거에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왔으니까 굴소스에다가 야채를 볶아서 두부랑 해서 먹을게요 짠! 진짜 건강해보이죠? 그냥 굴소스랑 후추로만 가냈어요 식단 완성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훈훈해 안으로도 말라고 하는거에요 아 너무 훈훈해 그냥 원하는거에요 아 너무 훈훈해 이거 전혀 훈훈해 안으로는 안으로는 바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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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 키년 신상 요거트볼이랑 이거는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스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살짝 보인다. 진짜 귀엽다. 어떡해. 엄청 귀엽네. 이렇게 크로우 키년 정품 너무 귀엽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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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이거 뭐야.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귀여운데? 고마워. 잘 쓸게. 너무 잘 쓸게. 친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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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